따박따박 수익 내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장중에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한 6.6%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만간 곧 장 종료가 될 건데 사실상 아래꼬리 그리는 것도 아닌 두툼한 은봉 그대로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어때요? 최근에 최고가 59,700원 찍고 나서 쭉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 이제 최고가 찍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 계속해서 쭉 흘러내리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흘러내리다가 다시금 반등을 해서 또다시 신고가 갱신을 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전망을 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디테일한 내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꼭 한 번씩 기본으로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수페타시스만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급락하고 있는 반도체주가 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가 역시 지금 현재 마이너스 4.5%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보시면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1% 때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죄다 마이너스 5에서 한 6, 7%까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사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슈가 많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해서 TSMC의 실적 발표가 이제 18일에 있습니다. TSMC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전체 반도체 그리고 AR 관련주들의 향방이 나눠지게 될 텐데 실적에 대한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지금 또 미국에서 이제 목요일이 되면요. 미국 주식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 되면 역시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쭉 많이 올랐던 주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실현하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옵션 만기일 일정이 있고요. TSMC 실적 발표 일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수 페타시스 자체만의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 전체 주식들의 지금 향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수 페타시스 관련해서는 역시 또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자 일단 트럼프 최근에 사건이 있었죠. 이제 총격이 가해졌고 이제 귀에 총알을 맞았고요.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이런 아주 엄청난 퍼포먼스 영웅적인 퍼포먼스가 한 번 있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선거는 끝났다. 이제는 트럼프가 사실상 당선 확정이나 다름없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민들도 다들 이렇게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트럼프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중국 쪽을 어떻게 한다? 엄청난 견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말로는 중국에는 관세를 60%나 매기겠다. 그러니까 원래 가격 대비해서 60%까지 세금으로 때려버리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고요.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각종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중국에게 이기고 중국을 완전히 견제하겠다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조금 악재성, 악재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수 페타시스가 바로 조금 그런 경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수 페타시스는요. 이제 중다층 내지 고다층 이제 PCB, MLB 생산을 하는 업체가 바로 이제 중국 법인에서도 충분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전체 매출 비중에서 페타시스가 8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 법인의 이제 물량 자체도 결코 적은 범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 역시 한번 보시면요. 페타시스, 중국 법인 보시면 페타시스에는 영업이익이 151억, 98억, 165억 매겨지고 있는데 중국 법인에서는 45억, 33억, 58억까지 중국 법인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중국 법인 쪽은 이제 중국 기업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게 된다면 당연히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세를 맞는다거나 혹은 이제 수출이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악재성,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어느 정도 혼재가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 페타시스 관련해서는 견조한 수요, 그리고 판가가 인상이 된다.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당연히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이수 페타시스가 생산하는 제품의 수요, 그리고 제품의 가치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주가적인 관점에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 가치 자체는, 기업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겠는데 아무래도 주가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 영향을 받고요. 또 이제 최근에 뉴스들, TSMC 실적 발표, 미국의 옵션 만기 이런 뉴스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언제나 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 페타시스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이런 부침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까? 항상 그때그때 수급에 따라서 비중을 줄이고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화를 많이 하시고요. 가격이 많이 낮아졌을 때는 또 어떻게 한다? 비중을 늘린다.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이수 페타시스 관련해서 매수 매도 대응 타점에 대해 제가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전부터 제가 이수 페타시스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매수 타점 안내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하락하는 시기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이수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세요. 문자로 이수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수 페타시스 매수 매도 타점 대응을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부담 없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처럼 하락하는, 폭락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사실 공포감을 많이 느끼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돈이 계속 떨어진다, 이 가치가 주식이 급락을 한다, 폭락한다 이런 분위기에 휩싸일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이 커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익을 보냐 손실을 보냐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타점 대응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 현재로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현재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계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여러분들 이 외국인 기관계가 어때요? 최근 한 달 동안 오히려 매수를 보여줬던 매수 주체였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매수라는 주체에서 오늘 매도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차익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이슈가 다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 이수 페타시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망이 너무나 좋죠. 특히 이제 증설되었던 신공장에서 신규 제품, 그러니까 신규 생산 물량들을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면요. 이제 수율도 잡고 품질도 다 잡고 난 다음에는 기업 자체가 한 레벨, 레벨 하나 더 올라가는 그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수 페타시스는 여러분들 관련된 뉴스가 터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쭉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분명히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아셨을 텐데 아무래도 단기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단기 이슈를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대응 전략 받아가셔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또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앞으로도 좋은 내용, 좋은 영상 찍어서 보답을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